괜찮은데요, 이거? 엘가오는 자가입어댓스 오늘은 일찍 끝나가지고 퇴근했어요 이제 얼굴이 쉽고 좀 쉬려고 합니다 이거 진짜 1년 정도 쓰고 있어요 이거는 은채가 선물로 줬어요 머리가 짧아서 일본에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콩라면이 있거든요? 맛있겠다 짜란 이렇게 써봤었어요 잘 먹을게요 먼저 이런 거를 봐야돼요 이게 도착하고 나서 왜 이렇게 많이 샀어? 싶어요 맨날 예진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몰드 아 이거는 채연이 때 이하랑 채연이한테 저게도 약간 여름 같지 않아요? 그래서 만들려고 샀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도 잘 쓸 수 있습니다, 여러분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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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 심하게 많이 오는 날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많이 안 씻어서 쿠라 연복싱쿠 이제 몰드 안에 레진을 넣었습니다 이거는 완전 잘했죠? 이거 제가 처음 만들었던 마음에 드는 이거 24시간 돼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우와 대박 예뻐 채연 이름은 쏙 봤고 어? 잠시만 아니네? 나 여기 걸읍 찍는 거였잖아? 바보야? 아 바보 지금 지금 알았어요 완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실수로 이거 UV 렌즈 말고 크리스탈 렌즈로 해야 되는데 UV 렌즈 해버렸어 예쁜 거 안 맞아 이거 채연이한테 진짜 타기였는데 아 슬프다 진짜 귀여운데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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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